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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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와 형님 감사합니다 와아 감사합니다 형님 똥은이 내려 형님 청개감사합니다. 놀부라고? 여보세요. 주인공님 청개감사합니다. 네. 네 형. 놀부형 아니신가요? 놀부형 아이디는 따로 있어요. 뭐만 하면 다 놀부라고? 와 청개감사합니다. 뭐 큰 손이 들어오면 다 놀부야. 말도 안내 소리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 다른 거 안 바래요. 진짜 좀.. 아 이거 좋았어요. 아 3분 기다려. 지금부터 한 23분에 로그인합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파장 장인이에요. 파장 맡겨주실 분 없나요? 야 파장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 악장이 더 비싸 악장. 야 근데 나 진짜 파장 정말 잘 뛰는 거 인정하지? 2개월째 떴다는데? 아이 구라야. 그냥 이 새끼들. 나 파장 실패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신의 손이에요. 저 믿고 맡겨주세요. 대리러시.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상의감사합니다. 어떤 거. 만약 여러분 러시 하실 분 있으시면 딱 10개만 싸주세요. 10개만 싸주시면 매니저 드릴 테니까. 아니야. 안 땄어 구라야. 왜? 구라야 구라 저거. 말도 안 돼.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원래 뜨면 거기 전체 말로 날아와. 못 떴다 못 떴다. 나도 여러분들 저도 전체 말로 떴다. 이승경 왔다는 거야 이승경. 코칭업 떴다고? 으음. 대박이네. 게시판 릴리시 게시판 떴대. 나도. 아니 그 뭐. 진짜 떴다는데. 안타 서버. 안타 서버 맞아요? 야. 잠깐 보자. 이거 맞아요. 이거 여기 맞아요? 잠시만요. 야. 수결치 진짜 인생 역전. 이거 만약에 띄우고. 인생. 이거 인생 역전이지. 우와. 보자. 와. 띄웠어 보자. 이거 봐봐. 보자. 대박이다 이거. 띄웠어. 누군가 안 올지 뭐 이상. 수정 결장체 지팡이를. 한자루 띄운. 와. 와. 집 한채다. 집 한채. 와. 띄웠어. 장인 어른의 발인식을 마치고 돌아와. 한자루 띄운 식검으로 까볼까 말까. 까다 까본게. 장인 어른이. 와이프한테 잘하라고 주신건지. 기쁘기도 하지만 우울하기도 합니다. 와. 수정 결정체 지팡이. 이거면 거의 뭐 다 사지 않냐. 평생 걸어도 못 벌 돈을 한번에 보네 그냥. 아이. 아이템 하나가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 버리니까. 개부럽다. 이거 만약에 뜨면 전체 채팅차로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닉스 서버가 1억이라고. 와. 한자루에 그냥 원큐에 간거네. 대박이다. 될 사람 되네 그냥. 이게 여러분들 수결지에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수결지에요. 수결지. 이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서버 지존이 돼요. 법사 서버 지존이에요. 이. 파란거 보이시죠. 꼬챙이처럼 생긴거. 이게. 이게. 이 무기 하나가 여러분들. 집 한채에요. 집 한채. 믿기세요 여러분들. 장짜리가 있는 집 한채에요. 집 한채. 와. 또 샤샤샤이네. 맞아요. 집 한검이랑 비슷하고. 집 한검이랑 비슷하고. 집 한검이랑 똑같아요. 집 한검이랑 여러분들. 와. 대박이네. 지금 리니지 들어가지나? 들어가지겠다. 아. 조심해 조심해. 괜찮아. 무리야. 상관없어. 매니저 채팅 보라는데. 잠시만요. 이거 안봤죠. 컴퓨터에서. 긴말로 보내달라 그래. 긴말로 보내달래요. 긴말. 얼려봐. 잠깐만. 긴말로 보내주세요. 갓대길 정도 보셨네. 형님. 식사하셨나? 얼렸습니다. 그거 저희 지금 안돼요. 지금. 여기 예준이가 컴퓨터. 예준이 컴퓨터 그게 안돼요. 아 그거 알아. 매니저 채팅창. 못보는데. 무슨 얘기. 무슨 일이세요? 나 매니저 줘봐. 니니지에 철구 계정에서는 커치고 옮겨. 시발러 돈이 얼마데. 정신차에 십자서. 누구야 이 분? 천개 쏘신 분. 설마 강타 형님 아니야? 말하는기에. 철구 계정에서 커치고 옮겨. 옮길까? 그래 옮겨. 옮겨야겠다. 계정 하나 만들어 지금. 어 그건 맞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맞는 말 하셨네요. 어. 옮겨. 그래. 니 돈이 있는데.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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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만들어 차라리 먹디는 안 해요 여러분들 BJ들 사이에서 먹디가 왜 있어 한 달 버는 돈인데 기관이 그러면 영전당해 그걸 한 달 버는 돈을 왜 그거 했다고 영구적으로 진짜 말도 안 돼 집에서 오금이 몰라 그러면 내가 그거 안 맡겼지 어 경짜리도 안 맡겼을걸? 아 경짜리는 솔직히 모르겠다 컷 찍어 컷 찍어 들어갈게요 잘 가야죠 피닉스 아 아 갓대기 누구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끔 가서 이렇게 주시는 형님이신데 형님 감사합니다 저 잘 되라고 주시는 형님이신데 형님 고맙습니다 500개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지금 로그인 중이에요 리니지 임범이 임범이 임범이가 진짜 리니지 대통령이지 난 세상 느꼈어 그건 맞아 임범이가 임범이 옮기면 내가 도와줄게 옮기는 거 옮기는 거 있으면 페스티벌 때 봤는데 임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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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줬더라 아 진짜? 이제 아직 임범이 아 작게 방송 열심히 할게요 눌러 기사 연기사 그 라이브 아 거질렴 아 대박이다 진짜 네 화면 이거 조절 좀 해줘 멀티캠 이렇게 나와 아까 러쉬 때문에 와 대박이다 소름 돋았다 와 컷치로 한개 백그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컷치로 오늘 띄운 겁니다 서버에 두 자루 그때 서버에 두 자루 서버에 두 자루 서버에 두 자루 아 하 일단은 여러분들 옮길게요 조금 이따가 도와줄게 팔굴이 차단조 화려히 이거 어차피 닉니지 홈페이지에서 캐시로 바꿀 수 있대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와 8파망이 얼마지? 시세 8파장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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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파장 구파장이 3억 정도 안됐지 매물이 없어 대박이었어 너는 그냥 뭘 대박이다 진짜 말도 안나와 그렇지 이건 이거 지금 안 떨어지게 발라놨나? 무장? 떨어져 하지마 근데 삽질하지마 이거 괜히 삽질했다가 너 이거 진짜 너 멘붕 온다 오케이 오케이 와 이게 발 꺼치면 2배로 뛰는거야 2배야 무조건 2배 와 와 아니 3배걸 3배 3배 아냐 아냐 하지마 절대 하지마 무조건 달라 무조건 내가 미쳤냐 박강훈 꺼져 상자준다고? 얘 이상한 스파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아놀드 그 이상한거죠 그냥 치우고 자 여러분도 오늘 띄운 커치검입니다 와 커치검 마법 데미지 진짜 많이 들어갈걸? 진짜로? 콜라이트닝 야 근데 그 공성대에 이거 쓰면 그래도 좀 있어? 집행은 바로 아래라니까 그냥 이거 쓰면 다 잡아 집행 바로 아래야 그 정도야 서버에 두잡아 근데 이거를 진작하듯이 진짜 신장이 큰 사람이야 진짜 아니면 돈이 진짜 많던가 이거 진.. 상의하면 상의 아니야 형님 오늘 못지르지 이거를 어떻게 질러 팔 꺼치검이 얼마 있어? 이 서버에 없을걸? 팔 꺼치검? 있나? 이걸 옮겨 누가 진짜 아냐아냐아냐 안 옮겨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여러분들 여기는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두자루 이제 세자루지 다섯자루래 세자루? 몇자루? 몇자루? 서버에? 여러분 여기 피닉스 서버에 컬치검 몇자루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세자루 세자루 해 야 이거 좀 하고 있어봐봐 네? 상관없어 옮기게? 어 아까 안 옮긴다면서 네 세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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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멅ktion 이야 유 상관ends 게 낫지않아 고민을 해 전화 사람들이 이 말하는 건 기강형이라고 믿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공기래? 공기래? 공기 연기 공기 공기 공기래 공기 어.. 안되나왔어.. 아 맞다 맞다.. 그냥 나중에.. 너 이거 피닉스 서버는 OTP도 가입해야 돼 어 가입해놨어 아.. 이거 맞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집에가서 바로 옥류 도토로 갈게요 넣지 가능하다고 물어보는데 빨리 해봐 얼려봐 빨리 뭐라고요? 야 쟤 인물 맞는거 같은데.. 야.. 줘봐 어.. 예준아 옮기지마 코치검.. 코치검.. 아 또 어그로 끌려고 하는데.. 아냐아냐아냐 누가 누가 러시.. 오늘 만명 찍었어 기광이 형님도.. 코치검.. 코치검이 근데 시청자.. Sure rising 코치검.. 코치검.. 코치속ダик.. 와서 unlocking 좀ACK.. 코치검.. 얼굴형이 하나 gel.. 이렇게 물어보는게 되어 theat 잘 Sunni.. Free FRE cig아.. 아 약간 barssey진..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형님 자 여러분들 화면 왼쪽 하단에 별마크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믿습니다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형님 믿어야지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들 형님 믿습니다 형님 믿자 그래 주인공 형님 정의 감사드립니다 믿어 만약에 없어지면 내가 이거에 반 줄게 내가 그럴 일이 없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지 고맙습니다 형님 주인공 형님 일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설마 저 형은 그런 형 그게 아니라 문제는 그냥 애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지 나 해킹 이런 것 때문에 에이 해킹도 OTP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 그거 전화 인증 안하면 절대 로그인도 못 시켜줬는데 아 맞네 응 응 자 여러분들 추수 좀 해주시구요 우리 오늘 성훈이도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 진짜 코치건도 뛰고 근데 마지막에 성훈이 아이디로 다 망해가지고 아 나 계좌 상관없어 근데 지금 팔파장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근데 차라리 그걸로 한번 컨텐츠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들어가져요 팔파장이 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여러분 어? 잉범이다 어? 채팅 챙겨봐봐 아니야 채팅은 그렇게 치겠냐 두 모모하면서 이거 몇 년 생활했대 방송 생활을 이거 방송 생활을 몇 년 했대 이게 아니야 이제 때들이 좋아 이게 참 레전드네 이게 참 맞아? 대박이다 임범딱 임범딱 맞는데 어 맞았어 진짜 진짜 예전에 임범이 미니지 방송 진짜 중국 미니지가 레전드였지 진짜 재밌게 봤어 임범이 결혼했다고 아닌가? 잘 살고 있나봐 여자친구 진짜 이쁘던데 페스티벌때 봤는데 진짜 이쁘던데 삐딱 여러분들 뭐라고 아니야 임범이 아니야 뽕이바인데 뭐해요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기강이 형님을 실제로 잘 알고 그러니깐 집에가서 옮기도록 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요 뭐 먹기 일단 오늘 컨츠건 뛰어서 내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성은이 방송 이제 추천과 즐겨찾기 오늘 또 제 방송 도와줘가지고 성은이 때문에 잘 된거 같아요 난 니가 내 수술 잘 받아서 드릴게요 고마워 자 여러분들 추첨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 성은이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도 이제 저는 오늘 잠도 못자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방송 종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성은이 방송 증여찾기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면 수술하면 본인 몇 일이신데 일주일 수 있어 일주일 수 있어 나도 내일 하루는 저기 전주 한옥 말고 나겠다 야방해 그러면 야방하면 아 카메라 너한테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어 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구요 일단은 오늘 컨츠건 정말 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만개 간대 3만개 네? 3만개 지금 옮기면 3만개 제발 부탁할게 3만개래 옮겨줘 잠깐만 3만개래 부탁할게 예준아 옮기면 3만개래 예준아 3만개래 예준아 3만개래 예준아 3만개래 내 눈에서 보이면 된다 야 3만개래 예준아 부탁한다 3만개래 3만개 주신대 옮기면은 진짜 부탁할게 예준아 부탁할게 내가 오늘 만개도 안 되잖아 너 오늘 코치검에다가 아무것도 다 도와줬어 나 진짜 제발 만개발 제발 1만개발 1만개도 아닙니다 형님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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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신혼집 사야돼 신혼집 계약금 하면 믿겠습니다 어? 계약금 계약금이 어딨냐 계약금이 어딨냐 계약금이 어딨냐 계약금이 어딨냐 계약금 계약금 천개 계약금 천개 천개 됩니까 형님 야 그럼 내가 내가 폰 충전 시장할게 30초 기다리래 30초 계약금 3초 기다리래 쏜대 형님 30초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계약금 쏘신대 대박이다 맞아 형님 알겠습니다 기강이 형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기강이 형님 죄송합니다 3만개 주신대요 별풍선 3만개 주신대요 별풍선 3만개 주신대요 진짜 쏘셨나? 30초 기다리래 생남 형님 죄송해요 나 이거 돌려서 해야해 돌려 아 2% 찬는데 이미? 찼어? 어 진짜 진짠가 주인공 형님 와 내가 떨린다 이거 지금 와 썼어? 아니 아직 기다려봐 30초 기다리라고 해야 돼 30초 뭐지? 아니에요 그거 커치검 옮기면 저한테 지금 2천개 주셨는데 방금 저한테 2천개 주신 분이 저한테 커치검 옮기면 3만개를 주신대요 지금 그래서 30촌만 아 휴대폰 결제하신다는데 휴대폰으로 어떻게 3만개를 주신대요? 휴대폰으로 어떻게 3만개를 주신대요? 일단은 계약금인거 같은데 이거 이거가 뭐하는거 야 알겠습니다 형님 일단은 형님 알겠습니다 와 진짜 쐈어 1천개? 아니 1천개 진짜 쐈어 니가 1천개 쏘라는거 와 와 빨간개 만들자 어 형님 기강이 형님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기강이 형님 죄송합니다 3만개 형님 와 신용카드 인 3만개 3만개 주신대요 형님 무조건 옮기겠습니다 3만개 진짜 형님 사랑한다 나 진짜 나 진짜 신용실 진짜 형님 사랑합니다 3만개 형님 발아주셔야 됩니다 야 너 여러분들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화면 왼쪽 하단에 별막 한번만 눌러주세요 야 야 네벨은 상관없지 어 3만개 중인데 3만개 대박이다 4만개 멀리 남순 남순 1만개 2만개 1만개 1개 가입이 됐었잖아 1개 3개 맞지 대박이다 형님 지금 바로 옮기겠습니다 형님 지금 바로 옮길게요 지금 보여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보여 드릴게요 키보드 안보여요 키보드 안보여요 형님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님 형님 지금 바로 보이시죠 야 이거 무조건 여덟자 몰라 아니면 내껄로 받고 봉인 주문서를 걸어놔도 되냐고 여러분 나 말하는 상관없어 와 소름 돋았다 지금 여기 비번 잡혀있어 저기 로그인 뜨래요 로그인 김유범 니 메일로 그럼 갈걸 형님 형님 말씀만이라도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네 여러분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이거 이거 이건 없는 계좌네 이건 없는 계좌네 이건 없는 계좌네 이거 그냥 비니즈로 통을 계속 안 먹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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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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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형님 이리 형님 동생 좀 도와주세요 형님 나 지혜야 너 전화 너 그 뭐야 지금 인증번호 갈거거든 너 생일이 몇일이냐 95년 짜증나 야 야 야 야 가입중입니다 형님 어? 아 아 아 아 아 형님 지금 로그인 하겠습니다 지금 오티비 설정 어 자기가 됐어 아니 오티비 설정이 안해 아니 아니 문이 갈 데 없는 거야 형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닉 형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형님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형님 지금 로그인 중입니다 주인공 형님 지금 로그인 중이에요 형님 드릴게요 실시간을 주는 방송 하겠습니다 형님 바로 드리겠습니다 좋아? 아 진짜 너무 좋다 사랑해 봐봐 너 OTP 가입해 니가 내꺼 해지를 했잖아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어 이걸로 OTP 홈페이지 들어가고 내가 알려줄게 OTP 가입한 거 아 나 그때 해지를 했는데 아 그때 니가 해지했잖아 내가 알아 알려줄게 로그인만 해 이거 통학계장에 로그인해 밑에 아니 그가요 로그인해 저거 저거 내가 알려줄게 저거 내가 알려줄게 잠깐만 기다려 5 5 5 5 4 5 5 5 5 맨 위에 있다. 어? 여기 있다. 관련 페이지. 이걸로 로그인해봐. 답답하다. 잠깐만. 예지훈아 이걸로 해봐. 여기다 쳐. 여기다 쳐다듬어요. 이거 서버 레콜링이 아닌데?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여기 있다 보안연항 보안연항이 안 들어가서 근데 보안연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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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뒤에 신청한 거 잠깐만 여기 밑에 들어가 여기 이거 보안연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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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도 될까요? 얘가 지금 인증이 주인공 형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안된다고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네 방 내일 열흘 들어왔는데 주인공 형님 네 방 내일 열흘 들어왔는데 주인공 형님 네 방 내일 열흘 들어왔는데 진짜요? 진짜 고마워 오늘 열흘 들어왔는데 내가 어차피 수술태를 못해요 열흘 들어왔다는 채팅창 어디갔냐 어 지금 키면 바로 열흘 들어왔는데 어 지금 키면 바로 열흘 들어왔는데 일단 성은이 이거 바로 좀 하고요 형님 오가신 놈이 어 근데 저 형님 누구야? 나 방금 상탄불 잡고 나 미쳤어 저 형님 성은이 오늘 많이 도와줬으니까 형님 형님 장인원은 계속으로 하면 안되나요? 김택진 형님이세요? 야 야 올려봐 올려봐 형님 장인원은 돼 된대 석잘 으어oh jan 서 CD plan ty 병 유 잘못 Mel 분들이 우리 어우 네 그게 아니세요 아니 아니요 네 다 써봐요 만들면 돼 야 크롬으로 하면 돼 됐어 됐어 기다려 크롬 떠오르는 거 크롬으로 하면 돼 야 니 걸로 만들어 야 니꺼야 니꺼야 야 떴어? 나와 봐 뭐야 장현아한테 무슨 받아 안 돼 나 봐봐 빨리 잠깐만 내가 소비신형 눌러서 조금만 기다려 아 이거 크롬으로 하면 돼 내가 크롬으로 해줄게 내가 크롬으로 해줄게 크롬 빨리 빨리 크롬 빨리 빨리 야 저 분 누구야 근데? 잠깐만 어디 있어요 지금 왔어 근데 장현아한테 죄송하잖아 응 왔는데 일단 해봐 대박이다 로그인해봐 로그인해봐 여기에 만약에 기강이 형님이 있었다며 어? 상황은 달라졌겠지? 기강이 형님이 왜 야 솔직히 그거 가지고 울면 진짜로 이거 미안한데 쫌쟁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세요 성은이한테 그냥 하는 것도 3만 개로 쏜다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코치곰 노는 거 가지고 그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워 와 유닛 홈페이지 마비됐어 문자 왔어? 장현아한테 말하자 응 일단 그걸로 해봐 안 되는데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자 왔나면 봐봐 문자 왔어 글로우겠네 글로 글로 알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서은이한테 이제 별부산으로 싸준다 그러니까 그냥 뭐 천 개도 아니고 뭐 이천 개도 아닌데 당연히 동생을 위해서 이거는 양보를 해야죠 뭐 커 죽어가지고 어그로 며칠 끌거에요 무슨 말도 안내 소리를 하고 있네 맞잖아 자 주로 좀 해주세요 제 마인드가 이상하다고요? 말해보세요 뭔 말하세요? 네 네 네 네 아 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야 어떻게 내 걸로 해도 돼? 네 걸로 가입이 안 돼 어떻게 내 걸로 해? 봐봐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받아도 되지 어 어 안 된다 내 걸로 야 OTP 다시 되나 봐봐 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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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응 지금 코치관 때문에 난리 났대 예 예즈홈피에서 형님 잠시만요 이거 봐 요즘 NC소프트 홈페이지 마비됐어 지금 마비됐어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어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어 와 이렇게 마비가 됐는지 몰랐다 네 들었어요 지금 찍은 거 아니 지금 리니지 홈페이지가 마비가 났어요 OTP가 안 돼 잘 봐 잘 봐 들어가 그럼 OTP 설정 있잖아요 안 돼 cs.plaync.com 쳐봐 어? 뭐라고? 봐 cs.plaync.com cs. 리니지점 아 p-l-a-y-nc.com p-l-a-y-nc.com 이거? 응 거기서 거기서 보안 들어가 맨 위에 보안 아니 아니 맨 위에 보안 보안이 누나? 아니 그 맨 위에 1대1 문 옆에 보안에서 OTP 서비스 눌러봐 안 되잖아 안 돼 네 맛이 갔어 지금 어 됐다 어 됐어? 봐봐 아 줘봐 줘봐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잠시만 PC 등록 서비스 맞지? 아니 아니 NC OTP 서비스야 내려봐 내려봐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와라 응 와 정말 힘들다는데 전화 인증 서비스로 할까? 그래 그래 이거 하는 거 맞아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야 그 사람 아이디 뭐였어? 주인공님 맞지? 어 안 나갔어요 보안 현황을 누르라는데? 오 됐다 씨발 와 됐다 린이지 린이지 야 이거 준호로 줄게 김하현이 욕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별법사 3만 기록 준다는데 씨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 봐 아까도 이거 떴는데 이전 페이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돼 아까도 이거 때문에 안 됐어 오늘 전화 인증도 안 된대 네 형님 저도 서운이 믿으니까 서운이로 하면 안 됩니까? 내꺼도 시간 다 됐어 네 내가 눌러볼게 그럼 네 방송 킬해 네 방송 열혈 달아준대 지금 아 열혈 형님 제 열혈이 거의 3만 개 넘는데 형님 형님 왜 이랬다 즐겨찾기 일단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단 즐찾이 제일 중요하니까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아 와 저분 대박이다 형님 일단은 더이상 안 주셔도 돼요 저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아니 근데 캐릭터를 어떻게 해야 돼 어? 형님 왜 이렇게 화면 위로 넘어갔어요 형님 저 안 주셔도 돼요 저 괜찮으니까 철구 철구 예준이 방송 켤 때 챙겨주시고 저는 안 받을게요 형님 형님 그냥 아니 가지 마시고 형님 가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형님 농담입니다 형님 농담이에요 형님 농담이에요 가지 마세요 형님 농담입니다 왜 그러세요 형님 농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형님 조금만 주시자 형님 부탁드립니다 형님 농담입니다 형님 왜 이렇게 농담을 지신다면 그럼 옮기네 형님 아니 그 오른쪽 거야 응 그거 눌러 아 아 아까 CS점 플레이애스점 저게야 CS CS점 이거야 여기서 보안연항을 누르고 이게 왜 안되냐 보안연항 지금 오늘 공사 끝나서 그런거 같은데 지겹지도 않냐 저게 무슨 말이야 지겹지도 않냐 무슨 말이야 너무 기다리게 하니까 아니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되는걸 어 일단 로그인해봐요 아 로그인 좀 해봐요 죄송해요 아 진짜 아프리카TV는 알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아 아 아 와 대단한 사람들 너무 많아 진짜 이거 형님 그럼 너라도 받아 너라도 난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원래 그거야 그냥 운빨이야 운빨 사람이 자기 그거의 운빨이야 내가 운빨이 없어 이게 NC서포트 홈페이지가 마비된거를 근데 내께 지금 16마리에요 각성은한테 옮기고 병원가기전에 인정방송하면 돼 근데 제가 12시간 다 써가지고 그 다른 서버 아 아 아 이거 한번 다시 로그인 좀 해줘 아니 저 아 아 모자 벗을게요 아니 그 시간을 다 쓴게 아니라 10시간 제한 시간을 다 쓴거 맞지 어 10시간 초과했을텐데 근데 왜 이렇게 기관경님 왜 그렇게 신뢰를 못하셔 아 되었어요 혹시 이유라도 좀 들어보면 안되니까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 빨리 해야됩니다 아 아 이제 한번 새로 팔려고 하는데 이 오티피가 보여드릴게요 자 형님들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전페이지로 가면요 철구가 1위야 아 철구 있어 CS 쳐봐 CS 자 CS침이 여기로 들어가지고 보안요량을 누르면요 이게 안돼요 지금 서버가 막혔어요 형님 NC서포트 서버가 막혀있어요 형님 이게 지금 NC서포트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NC서포트가 이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어요 보안요량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뜨고 아 CS 다시 한번 쳐봐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저희가 주작을 하는게 아니라 보안요량을 누르면 막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뜨고 어디야 됐냐 어 어 됐다 내려가봐 어 아니다 어 이건 왜 들어가지 다른건 안들어가죠 이거 보안현황은 안돼 보안현황 눌렀어 이거는 안되는거야 보안현황은 PC인증은 뭐야 PC인증 그걸 떠나서 일단은요 보안현황을 들어가는데 보안현황이 아예 안들어가져요 지금 이거 봐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안현황을 클릭하면은 아 보안현황이 들어가져야되는데 보안현황이 지금 제가 sei 나왔다 보안현황이 1920V 力 와 대박이네 됐다 이거 내가 여기서 만드는거야 됐어? 아 OTP를 사용중이야 니꺼 지금 핸드폰으로? 어 이거 가입이 안되지 그러면 어? 가입 일단 해봐 내가 니 계정에 OTP 걸어가는 사람 그거 풀었어 피닉스 서버는 OTP가 있어야되요 야 지혜한테 전화해 지혜? 아 넌 못먹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혜한테 전화 걸어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걸어 내가 할지 모르겠어 하나 3월 3일인가? 몇 월 몇 일이었어 한번? 3월 6일이었나? 3월 6일이었나? 야 지혜야 흔들먹으러 다시 불러봐 1995년 맞지 어? 1995년 맞지 3월 6일? 3월 6일? 6일 맞지 6일 맞지 인정모로 어? 뭐야 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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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다른 게 전혀야 되나? 괜히 시끄러워서 전혀야 되나? 어? 됐다! 아, 안 됐다. 야, 내가 그때 이 영화 생겼네. 이거 어떤 새끼가 죽였어요, 캐릭터? 쓰레기 새끼야. 근데 검은 안 떨구는데 너무하네. 쓰레기들.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싶으세요? 예? 와, 너무한다. 애들 진짜. 애들 진짜 하는 짓 봐봐. 와... 이따가 다행이다. 와... 야, 하는 짓 봐라. 와... 맡겼어요. 창고 맡겼어요. 창고 맡겼어요. 창고 맡겼어요. 야, 내 거 포기할 테니까 네 거라도 해봐. 3만개야, 네 주신다니까 받아. 야, 나 포기할게.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그냥 이 거 해. 나는 포기, 나 그냥 3만개 포기할게. 형님, 내가 잘하고 있어. 어? 형님,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철구 꼴로라도 키워서 철구라도 주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저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형님? 형님, 이거... 뭐 안 되는 거를 뭐... 제가... 이걸... 제가 형님, 저 3만개 포기할게요. 포기하고... 예준이 키면은... 예준이 주세요. 저... 이거 괜히 이거...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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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게 뭐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대. 그래가지고 안 돼. 예... 예준아! 어? 네 걸로 키워. 네 걸로 3만개 준대, 지금. 받아. 나 상관없어. 네 받아. 형님, 일단은 오늘 주신 거라면... 잠시만 기다려봐.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받아. 왜냐면 시청자들 많이 안 걸려. 아니야, 나 아프다. 괜찮아. 이거는 원래 사람이... 잠시만! 뒤에 있어. 나와봐. 자, 이 놈한테 하셔나자. 헤덜데요, 형님. 아니야, 아니야, 됐어. 아니야, 아니야, 됐어. 괜찮아. 그냥 네 걸로 켜. 노출. 아니야. 형님! 어, 네 걸로 켜. 저 형님 냉정하신 형님이야. 그냥 네 걸로 켜. 형님! 만개는 선인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만오천개? 만오천개 주시면 안 됩니까? 저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고 즐겨찾기라도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즐겨찾기만 있으면 돼요. 즐겨찾기만 눌러주세요. 형님들 다른 거 안 봐요. 바람인데... 아이템 온개라는데? 아... 형님! 나 네 것도 안 되지. 그럼 삼용이 거는 되냐고. 형님! 형님! 삼용이는 제 중순이지 않습니까? 형님! 야! 어? 왜? 딴 사람 컴퓨터로 삼용 컴퓨터 지금 OTP 되나 보고 삼용 컴퓨터로 내 OTP로 전화하면 되잖아. 어. 물어봐. 근데 안 돼. 이 컴퓨터 안 되면 서버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아예 그냥... 내가 한 번 해볼게요, 잠깐만. 형님! 아니 근데 저 형님은... 뭔 악감정이 있길래... 왜 이렇게 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 안 됩니까? 삼용이! 아니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 고맙고. 시청자분들도 고맙고. 형님 짜놨는 거야. 아니 왜 홈페이지가 안 되는 거야. 형님 나... 보환 현황 들어갈게. 마지막 하나. 보환 현황 할게. 야! 그러면은... 네가 받고... 삼용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형님 형님 이렇게 할게요. 차라리 저 진짜 괜찮으니까... 네가 다 받고...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나중에 그렇게 하기로 하자 니 걸 딱 켜 그러면 형님들 일단 질차도 한번만 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저희가 잡기좀 부탁좀 드리겠구요 제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질차시랑 추천좀 받아줘 1분만 여러분들 우리 상훈이 방송 아 옹기랑 제꺼도 준다구요? 너는 그냥 간다고 하거든요 뭐 어떻게 한다는거에요?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이렇게 되면 철거 5만개 할게요 뭐야 안옹겨도 간다고요? 그냥 너 받아 아니아니 근데 5만개 쏜다고요? 그냥 받아 괜찮아 나 아니아니야 나 추천과 질겨찾기좀 해주세요 그래 나 질차좀 받아줘 차라리 차다 5만개 안받아도 되니까 여러분들 질겨찾기좀 해주세요 미쳤다 진짜 저거 저는 다른거 안받아도 즐겨찾기 왼쪽 하단에 별만큼 즐겨찾기만 눌러주세요 저 다른거 안받아께요 저 즐겨찾기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추천이랑 즐겨찾기만 해주세요 왼쪽 별만큼 여러분들 추천좀 눌러주세요 저 진짜 5만개 안받아 저 즐겨찾기만 해주세요 저 다른거 안받아께요 추천과 즐겨찾기좀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예 나중에 기회가 오겠지 뭐 원래 한번 Sorry 수제